안녕하세요. 김콩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여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지난 겨울에 처음에 이제 고3이 되고 아니면 이제 한 번 더 하겠다. 연수생 입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겨울이었는데 봄이 지나고 요즘 이제 덥죠. 여름이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6평을 아마 봤었을 겁니다. 근데 6평을 한 번 보니까 어때요. 6평에서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빈칸, 글의 흐름, 전체 흐름, 어휘, 어법 순서. 저런 게 여러분들을 괴롭혔죠. 이번 여름에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9평 이후에 파이널이 되기 전에 9평 전까지 지금 여기 써있는 이번에 6평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커리큘럼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사 입장에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미니 모의고사. 12회분으로 만들었는데 12회분 모의고사에는요. 우리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 심경 문제 또는 뭐 주제 제목 또는 뭐 이렇게 도표 안내문 이런 건 다 싹 빼버리고요.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을요. 우리 모의고사 보면 항상 빈칸은 4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미니 모의고사에도 1회분에 빈칸은 4개. 글의 흐름 전체 흐름 하나씩 짝짝해가지고 제 12회분을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이제 저랑 미니 모의고사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난 겨울에 만났을 때는요. 이제 수능 영어를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수능 영어 1러드 10가지 테마로 기초를 잡았고 그 다음에 2회. 수능 3교시는 킹콩이라는 강자. 버티칼 리딩이랑 19브라스 9라는 걸 했었고요. 이제 EBS 수특을 했잖아요. 이제 저기 있으면 이제 수능 완성도 해야 되는데 수능 완성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이제 비영계 모의고사. 수능 3교시를 위한 미니 모의고사. 이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잘 하고 나면 이제 9평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평 이후에는 수능 영어의 완성을 위한 수능까지 가는 실전 모의고사.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 미니 모의고사는 이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평부터 9평까지가 바른 이 시점입니다. 이번에 6평을 여러분 지금 치고 나니까 좀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영어 인간은 원래 좀 영물이래서요. 자기가 성적이 좀 낮게 나오더라도 느낌이 아 난 영어 실력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런 느낌이 좀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실력이 이렇게 좋아도 그 실력이 영어 시험에서 점수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린 어쨌든 6평을 좀 못 보더라도 9평을 잘 봐야 되는데 좀 못 보더라도 나중에 수능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9평부터 수능까지 있을 이 파이널 기간인데요. 이 파이널 기간에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 건 시간적인 면을 좀 잡아야 돼요. 시간.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풀면서 시간이 지금 모자랐다. 이러면 이번 여름에 지금 미니 모교사 하면서 6평에서 9평까지 그걸 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널의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미니 모교사에서 얘기했었던 어려운 유형들 있죠.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해서 파이널 기간은 아휴 뭐 빈칸만 나오면 이제 나의 가장 전략적 부분이 가장 쉽지. 이걸 만들자.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수능 3교실을 위한 미니 모의고사라는 걸 설명을 했죠. 비영계. 근데 이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좀 제가 한번 다뤄드리고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커리큘럼 바이드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선 그 이해라는 말 이 두 글자가 참 힘든 겁니다. 좀 느끼셨겠지만 그 영어라는 게요. 그냥 이제 해석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해석만 하면 풀리는 문제들도 있는데 해석하는 거에다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빈칸 글의 흐름 이런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점이거든요. 해석을 제대로 한다. 그리고 문제를 이해를 한다. 라는 거죠. 우선 여기서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해석이라는 거에 있어서는요. 왜 그냥 문맥 모르고 그냥 직역 글자 그대로 그냥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뜻만 나열하면 해석이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석이 도대체 뭔지 의역이 뭔지 문맥이 뭔지 독해하는 것 자체를 그것만 좀 전문화하는 데 필요한 강좌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교재 제목이 버티칼 리딩이고 그 강좌 제목은 직역 금리거든요. 이런 게 이제 수능 3교시는 킹콩이라는 기본제 강좌하고 그리고 이제 19 플러스 9는 이거가 된 학생들이 이제 독해가 된 학생들이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한다는 거죠. 아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인 경우는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좀 다가가야 되겠구나. 어우 글의 흐름 전체 흐름 이 흐름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 열의를 갔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문제를 이해한다. 스킬을 배운다. 이런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하면 영어의 기본 진짜 이제 실력은 쌓인다. 이제 이걸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수능 3교시는 킹콩이라는 강좌였고 이제 EBS에 대해서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은요. 아마 여러분 손에 수능 완성, EBS 수능 완성의 아마 교제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얘가 이런 얘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수능 특강 공부는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또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서 반수생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 공부를 못했고 당장 수능 완성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수능 특강을 먼저 하고 수능 완성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텐데 우선은요. EBS에 대해서는요. 우선은 지금 수능 특강을 공부한 게 기억이 나든 안 내든 그냥 EBS 수능 완성을 먼저 하세요. 빨리 그걸 끝내고 빨리 돌아가서 수능 특강도 빨리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먼저 하세요. 수특이 안 돼 있어도.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제한되는 시간 안에 EBS를 많이 해야지 되거든요. 시험장 딱 들어가서 EBS 공부했을 때 한 7, 8개의 지문, 많으면 10개까지의 지문이 딱 보자마자 간접 연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버린다면 시험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쉽거든요. 뭔가 내가 좀 앞서다간 것 같고 이 문제를 맞힐 것 같고 어쨌든 그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EBS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형 문제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이걸 계속 돌릴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제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의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빨리 돌려야 되는 거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세요. 우선 수능 완성부터.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EBS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강자들이 19뿌라 쓰고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선택제가 다섯 개니까 낱낱이 출제한 걸 따지자는 업법.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옳은 이해. 그 외에 대한 부문기. 이게 이제 저의 네 가지 강자거든요. 저는 이제 이 네 가지면 대한민국 수능 영어 2020 대수능을 위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앤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커리큘럼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파이널을 그냥 준비하는 기간이 이번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고 우리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